대구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구 내당동에서 굿자버스를 운영했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역에서 9개 업체가 참여해 콜센터 상담원과 격리 사무원, 청소년 지도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57명의 직원을 채용했으며 현장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 적성검사와 이력서 코칭, 최신 취업 정보와 면접 스킬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. 한편 굿자버스 현장을 찾지 못한 여성은 대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문의하면 직업 상담과 직업 교육 훈련, 취업 연계와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